패션왕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희는 패션왕의 주원 안재형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30일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날까지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능왕 되시고요 수능 끝나시면 저희가 패션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수능 대박나시고요 패션왕으로 영화관에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나는 패션왕이 될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삐이야 준비 잘 돼가 패션왕 나간다면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게 바로 간지다 피트타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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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셋노래 피트타인자